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간 바다낚시 앤 씨루어 2013년 2월호에 게재된 김정욱의 릴지낚시 이론과 실전 33편 겨울감성돔 낚시 경단미끼 활용법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자인 김정욱씨는 거제지세포에서 해리모라는 갯바위 낚시 전용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쯔리겐과 랜서필드스탯 그리고 쯔리겐FG 거제지구 회원으로 활동 중인 릴지낚시 전문가입니다. 거제권 섬 갯바위에서 씨알 좋은 겨울감성돔을 걸어 묵직한 손맛을 보고 싶다면 자버 극복용 미끼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만 해도 거제권 낚시터에서는 이른바 바닥자버만 감성돔 낚시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지난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전수심층에서 자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와 정갱이는 물론이고 중상층을 휩쓸고 다니는 망상어와 학공치까지 가세해 자버 대책 없이 출조를 했다가는 풍성한 조가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손맛 한번 보지 못하고 철수하기 십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필자 홈그라운드인 거제권에서는 겨울로 접어들어 수온 하락이 본격화되면 정갱이와 고등어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낚시 대상으로 아무 매력도 없는 치열을 막 벗어난 새끼 정갱이와 고등어가 설치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낚시인도 이맘때면 감성돔 낚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 정갱이와 고등어는 크릴은 물론 옥수수와 경단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가을에 비해 자버가 적다고 알려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감성돔 낚시 출조객들에게 미끼를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경단 미끼 기본 사용법 겨울 감성돔 낚시는 바닥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끼가 오래 버텨야 손맛 볼 확률도 높아집니다. 필자가 겨울 감성돔 낚시를 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자버 극복용 미끼는 경단입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경단이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보조가방에 하나씩 챙겨다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단을 쓸 때는 평소보다 큰 바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릴 미끼를 쓸 때는 감성돔 2에서 3호 바늘이 적당한 반면 경단 미끼를 쓸 때는 3에서 4호 바늘이 알맞습니다. 이유는 바늘이 클수록 경단 역시 크게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단은 부피가 클수록 빨리 가라앉고 자버 성화에 버티는 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이런 특징은 겨울에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경단 옥수수 미끼 사용법 요즘은 크릴 못지않게 옥수수도 감성돔 낚시용 미끼로 널리 사용됩니다. 옥수수는 크릴에 비해 자버에 강하면서도 감성돔 유인 기능이 우수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옥수수 미끼가 가진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송편을 만들듯 옥수수 하나를 경단 피로 감싸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 형태의 미끼를 경단 옥수수 미끼라 부르겠습니다. 경단 피로 감싼 경단 옥수수 미끼는 일반 옥수수 미끼를 깰 때와 같이 바늘이 옥수수 몸통을 관통하도록 깨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일반적인 옥수수 미끼가 자버밭에서 3분을 버틴다면 경단 속에 든 옥수수 미끼는 10분을 견딥니다. 경단 옥수수 미끼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단 전용으로 출시된 경단 원단을 손톱만한 크기로 잘라 얇고 넓게 펴서 경단 피를 만듭니다. 옥수수 하나를 경단 피 중간에 놓고 송편을 만들듯 감쌉니다. 경단 피로 옥수수를 완전히 감싼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돌돌 돌려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듭니다. 바늘은 경단 속에 들어있는 옥수수의 중간을 관통하도록 깨면 됩니다. 자버 극복용 미끼 사용 시 어신치 부력 선택법 경단, 옥수수, 깨, 번데기 같은 자버 극복용 미끼는 크릴에 비해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어신치 부력을 선택할 때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늘어난 미끼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부력이 있는 어신치를 사용해야 효율적인 반유동 낚시가 가능합니다. 1호 구멍지를 어신치로 고른다고 가정할 때 여부력이 최소 2비는 돼야 경단과 옥수수를 결합한 경단 옥수수 미끼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부력지 반유동 체비는 자버 극복용 미끼와 찰떡궁합 필자는 예전에 일본으로 감성돔 낚시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성돔을 노릴 때 당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고 낚시 최대 장점은 자버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성돔 낚시에 널리 쓰이는 경단 낚시와 일본 당고 낚시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필자는 경단 낚시를 할 때 B에서 3B 구멍지를 사용한 반유동 체비를 애용합니다. B에서 3B 반유동 체비로 반 잠길지 기법을 구사해 재미를 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 잠길지 기법을 구사하면 미끼가 없어지는 순간 어신치가 수면에 떠오릅니다.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만큼 한층 효율적인 낚시가 가능합니다. 갯바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이 현장 미끼 갯바위에서 채집 가능한 생물은 모두 훌륭한 미끼입니다. 감성돔 낚시 마니아라면 현장 미끼의 위력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현장 미끼 사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갯바위에 붙어있는 사카쪽에는 훌륭한 현장 미끼입니다. 다만 너무 크게 쓰는 것보다는 새끼손톱 크기로 잘라 쓰는 게 좋습니다. 필자는 감성돔 2호 바늘을 덮을 정도 크기로 꽤 CR 좋은 감성돔을 낚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가끔은 통발을 들고 출주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를 넣은 통발을 갯바위 주변 물속에 담궈두면 갯바위 주변에 살던 바위개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바위개를 미끼로 사용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작은 바위개는 집게다리만 떼어나고 한 마리를 통째로 꿰는 게 좋고 큰 바위개는 집게다리뿐 아니라 다리 전체를 잘라내고 몸통만 꿰야 좀 더 시원스러운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잡어밭에서 당구 미끼로 재미본 에피소드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필자는 감성돔 낚시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감성돔이 옥수수 미끼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본 출주를 자주 하는 낚시인과 함께 감성돔 낚시를 나갔습니다. 그 낚시인은 선물이라며 된장처럼 생긴 덩어리 하나를 필자에게 건넸습니다.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마늘향이 강하게 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봤더니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손에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일어로 당구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대로 크릴 미끼로 감성돔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성화가 심해 낚시를 시작하고 2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손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깨지렁이로 미끼를 바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옥수수로 미끼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고등어는 크릴 못지않게 옥수수에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선물 받았던 당구 미끼가 생각났습니다. 고등어 성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구 미끼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름 뱅여돔 낚시에 빵가루 미끼를 사용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당구 미끼를 썼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끼를 당구로 교체하고 채 10분이 되지 않아 감성돔이 걸려들었습니다. 첫 조과를 갈무리하고 20여 분 뒤 모습을 드러낸 감성돔 역시 당구 미끼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고등어나 정갱이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자버가 극성을 부릴 때 당구만큼 효과적인 감성돔 낚시 미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